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게 하시는 주 그분을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죽게 맡기며 내 앞에 모든 문제를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도다 주여 오 나의 주여 사랑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밀오니 주여 오 나의 주여 빛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제기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그분은 나의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 주여 오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밀오니 주여 오 나의 주여 빛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빛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아멘 아멘